제주 도저기에도 바쁜 사람 몇 달 전부터 오라고 해서 제가 나라 걱정과 야권 통합에 대한 저도 나름대로 실적과 충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왔습니다. 통합은 저는 이 의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단행 누가 누구를 배신했냐 누가 가출했냐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. 합치기는 모두 합쳐야 되는데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.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. 저는 주도는 당연히 큰 집이 되어야 되고요. 큰 집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관계된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결단과 노력을 바랍니다. 거기서 비록 제주도 있습니다만 제주 도민들의 민심과 함께 저희들도 지원하고 역할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